네 좋은정보 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서가는 증권 방송 황미키와 함께하는 성공투자의 좋은정보입니다 금요일작이 마감됐네요 오늘 대단히 고생 많으셨죠 잘 아시겠지만 미국시장이 겁나게 나와서 우리 시장도 오늘 개파락으로 출발해서 아주 시장 참여자들 가슴을 콩당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거의 잠을 못 잔 상태에서 일찍이 유튜브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미국시장 급락 원인하고 또 우리의 대응 전략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견조한 겁니다 제가 지난번 MTNW 여의도 주식항에 나가서 롱 이스롱 그 다음에 쇼트 이스롱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현 장세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시장이 이렇게 급락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물론 오늘 또 하락 종목수가 상승 종목수를 압도하고 굉장히 힘들었지만 미국시장에 비해서는 상당히 견조했다 더군다나 전약 후강으로 마감되면서 특히 코스닥에서는 이따 말씀을 했지만 우리가 포트에 담았던 종목들 제가 이런 종목은 간다 제가 4차 산업혁명 중에서 내용 보고 우리 VIP 패밀리 분들 저점 잡았던 종목들은 이렇게 급락장에서도 급등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지수가 이렇게 급락하면서 다 종목이 좋은 건 아니에요 때로는 눌림을 준 종목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방 제 간다면 거의 80-90%가 갑니다 따라서 오늘 다소 서운했던 우리 그런 분들 절대 기죽지 마시고 좋은 정보 산장 리딩대로 시황이면 시황 그 다음에 또 종목이면 종목 따라 하시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은 놀랐던 가슴 쓰레 내렸으니까 잠깐 시황 전략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저는 늘 그렇습니다 시황 전략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개인 투어 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결국은 계좌 수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계좌 수익을 낼 것인가 또 한 번 팁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방송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되고요 또 여러분께 아주 좋은 정보를 전달해서 여러분도 계좌 팍팍 늘어날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황 전략 저도 아침에 상당히 쫄았어요 당연하죠 미국 시황이 이렇게 내렸는데 다오가 이렇게 급락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삼엄도 나오면 거의 이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격조정 성격으로 보는데요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코비드19 그것 때문에 이게 충격파동이거든요 그럼 공을 빵 튀기면 반격이 나오죠 반격이 나오면서 다음에 또 이렇게 충격파동이 그러니까 2차 폭락 얘기는 그렇게 안 나와요 이것은 뭐냐면 그동안 16개 상승을 많이 가져왔고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저는 아침에도 맞을 줄 알았는데 28,000포인트를 갈 줄 알았더니 그렇게 못 가고 눌르긴 했는데 55,000포죠 당연히 이격조정 일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어떤 분들은 2차 충격파동 2차 폭락 얘기하지만 그건 저는 모르는 소리예요 공을 땅 두들기면 그때부터 진폭이 좀 소속이 되잖아요 약화되잖아요 다오보다도 나스닥이 역시 성장적 중심이죠 그러니까 제4차 산업 일단 21에서 지지하고 있고 이것은 뭐 지금 나스닥은 전국점을 돌파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센 거고 여기서 잠깐 눌러주는 흐름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이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 시장을 보게 되면 저는 오늘 사실 현금 50%를 확보하자는 말씀을 제안 드렸던 게 저도 의외예요 이건 제가 솔직히 이슈주권을 하는 거예요 왜 그동안 우려 너무 많이 올랐잖아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서 한 이 정도까지 700포인트도 상정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직도 예단하면 힘들지만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700포인트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 열어두는 거예요 왜 결과랍 줄이 올라서 그렇지 그런데 저는 우리 VFM료비께 전략 수정을 했습니다 그냥 가격자로 매매하시라고 왜냐 이게 개파락을 가져오면서 21선을 훼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0에서 뚫고 올라가는 힘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30분 차트를 제가 우리 VIP 클럽에서 일일이 다 설명드렸거든요 30분 차트 쫙 내리다가 외바닥이고 이렇게 급락이 나올 수 있대 이게 제가 포인트를 표시해드렸거든요 여러분 이 팀을 잘 보세요 그래서 개파락까지 가져왔죠 그러면서 이것은 추세 전환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서 갖다 살짝 눌렀단 말이죠 바로 눌렀죠 이것은 외바닥에서 쌍바닥 치는 거다 5분 차트를 설명드리고 그 이유를 이때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기포도 배우시면서 굉장히 좋을 텐데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전략 수정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50% 현금 확보하려 했다가 자 이제 시장이 의외로 세다 특히 20에서 아래서 20에서 뚫는 모습이 제가 목격하고서는 가격 진력들을 편안하게 매매하셔라 결과가 이렇게 올랐어요 그리고 주범을 보셔도 상당히 좋죠 5주하고 120주하고 골드크로스가 있는데 이게 음성나는 게 괜찮아요 그래서 다음 주취에 좀 눌른다 하더라도 저는 20에서는 훼손하지 않으면 물론 변수는 있긴 있어요 훼손하지 않으면 기존 추세를 지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투자 주체별 매매 현황에서 보면 외국인들은 거래소에서 매도했지만 코셜 1300을 매도했어요 주포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려운 구간 잘 대응들을 했었습니다 저를 믿고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다음 주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 하나만 더 역시 이 주도 섹터가 바이오인데 바이오는 11설에서 되돌리고 있거든요 근데 바이오에서 보게 되면 제가 삼성 바이로젯스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쌈바, 셀트리온 삼형제들이 있는데 셀트리온 재료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런 것들은 탄력이 둔화되고 끝났다는 거예요 탄력이 둔화된다는 얘기죠 이제 뭐가 갈 것 같으냐면 저는 바이오에서 그동안 중소형주 그리고 먼저 선상생했다가 눌렀던 그런 종목들 이런 애들이 바틀을 이어서 다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셀트 삼형제가 계속 갈 것이라 물론 또 오해하십니다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보다는 오히려 중소형주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두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일요일 날 저녁에 여러분들 시황 전략 또 다 말씀드리겠지만 유망 섹터라든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또 내일은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셀트 삼형제, 삼바, 삼성 SDI 주말마다 특집을 해드리잖아요 그것도 꼭 놓치지 마시고 특히나 월요일 날은 참 일요일 날 저녁에는 제가 오후에는 직장인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같은 여러분께 시황 전략과 또 유망 섹터 미리 제시해야 되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보세요 이랬던 그래서 코스닥이 제약이 여기저기 살아있다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도 좋습니다 6월달 이만큼 올랐어요 여러분 이걸 보시자고요 2억까지 종목별로 차이는 있지만 차이는 있지만 어떻습니까 좀 올리기는 올랐죠 우리는 어때부터? 이때 이게 베스트고 우리는 언제부터? 5월달부터 준비한 거예요 이게 굿이에요 지금은 쏘쏘 그런 구간이라 본단 말이에요 누가 앞서가지고 여러분들 제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지금 저와 함께하는 우리 VIP 패밀분들 대한민국 최고 클럽 회원수 1등 수익률 1등 일단 수익률 보시면 아시겠지만 VIP 패밀들 똑똑히 목도하고 계십니다 다만 여러분께서 늘 어떤 프레임 나는 투자하기 직으니까 늘 잡주해야 돼 저가주해야 돼 나는 뭐 국민 아이고 안전한 점 보고 삼성전자 해야 돼 셀트 삼형제 해야 돼 온통 그런데 갇혀있지 않다라면 아마 수익 여러분들 조금만 플렉시블하게 마인드 전환을 한다면 진짜 좋은 정보가 좋다는 걸 아실 겁니다 입으로만 떠들지 말라고요 그러면 수익률의 비법 겸 과연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공략했는지 어떤 포인트에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제가 말씀 드렸던 대로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 중에서 적 평가되어 내고 있는 종목들을 공략합니다 그것을 언제요? 첫 점에 공략을 합니다 압타바이오입니다 압타바이오 우리가 공략한 게 언제냐면 5월 8일입니다 매매일지를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 5월 8일 압타바이오 볼게요 이것은 제가 진짜 좋게 보는 종목이다 이거 제가 여의도 주시광도 들고 나갔고 특히 우리의 배합편께는 미리 미리 제가 이 종목이 왜 좋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다른 데에서 방송할 때 전문가 활동할 때 압타바이오에서 대박나는 그런 경험이 있고 이 종목이 어떻게 좋은지는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때문이 그때 대박난 구간입니다 이때도 보게 되면 2만원 이하부터 거의 땀을 났죠 단숨에 땀을 났어요 긴 시간 한 단 동안 땀을 났고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 코비드 일구 때문에 다 내렸던 거고 지금 여기에서 200%나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5월 8일 자리가 어딘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5월 달부터 우리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5월 8일 자리가 어딘가요 이 자리입니다 바로 3스타 나오고 이때에서 좀 누르고 이때 또 한 번 제가 공략 포인트라고 말씀드렸고 급등이 나왔죠 최근까지 또 한 번 공략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도 어떻죠 압타바이오가 이렇게 공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또 재료가 나왔죠 뭐죠 뭐 더 설명 안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수익이냐 압타바이오 22일 동안 한 달 동안 45%입니다 이게 우습게 보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같이 있거나 잡주 대북주 정치 타바 같이 있거나 그런 것만 좋아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셀트 3인제도 많이 몰랐어요 근데 지금 일부분 이것도 훨씬 45%가 한 달 동안 원한다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이런 것들 또 일정 부분은 훨씬 탄력적이고 수익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첫째는 내용에다 다시 내발발만 해요 시간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되죠 차트 한번 보셨죠 바로 뭐예요 맥점 매매에요 그럼 여러분께서 주인공이 되셨다 할 때 뭐 이때는 이따가 내가 알트 오전 잡은 거고 도시 잡을 수는 없잖아요 이 자리가 여러분들 부담되는지 아닌가요 자 여기서 상승 1파 팁 알아야 되는 거에요 조정 2파에서 흔들어 놨죠 그 다음에서 세면서 이제 터닝포인트 나오죠 이 표현을 밀집해서 그러면서 스타캐스팅을 보면 어디까지 올라요 거의 20 이하로 떨어져요 10까지 오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거기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게 매수 포인트라는 거에요 아시겠죠 이런 매매 내용 알고 그냥 혼자 매매하시기 좀 힘드시면 제가 좀 허전한 대로 하셨으면 다 수입들을 낼 텐데 어디 됐든 아프타바이오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티움바이입니다 주말장 한번 잘 보세요 자랑한다 하지 마시고 티움바이는 5월 4일 날입니다 5월 4일 한번 자리를 볼까요 5월 4일 딱 여기네 자 이러면 보세요 내용은 제가 설명 안 들어요 기술적으로 이게 기술적으로 쑥쑥 들어오시잖아요 상승 1파 조정 2파 상승 3파에서 여기서 작게는 좀 사실 애매해요 왜 정고점이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서 눌림 황믿기는 뭐라고 그랬죠 저점 몇 점이라고 그랬죠 원 투 쓰리 음선 세 개를 줘요 여러분들 제가 초대의 칩을 드리면 성공한 사람은 저점에서 두려움을 사고 음선과 파란 세 숫자를 제기해요 근데 실패한 사람들은 장대 양봉 적산병 좋아하죠 별로 먹을 게 없고 참 다 하죠 황믿기 어디서 잡아 여기 또 한번 올터쿤이 팁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어 첫 점 잡아서 이때부터 알터란 같은 수익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만 천원대에서 만 오천원까지 급히 나오고 좀 누르면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죠 요거를 우리 부야빈이 말했어 윌셜 비클 패터리 확매하게 잡은 건데 네 우리 오늘 다른 거 흔히라고 못했지만 이것도 확매하게 잡은 거라고요 오늘 같은 급등 나왔잖아요 그러면 티온바이오 그 다음에 압타바이오 딱딱 다섯 자씩 딱딱 떨어지면서 급등 수익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한번 배우시기 이제 알테오젠 사실 바이오에서 여러분들 5월 3월달 이후에 대장이 뭐게 얘는 다섯 배 4배 4배 이상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345% 나왔으니까 이게 가장 저치면서 우리가 잡았던 포인트에요 제형 주사가 어떤 건지 내용을 알면서 이거 345% 나왔단 말이에요 얘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가 대장으로 하고 스테이하고 머무르는 동안 그 다음 종목들이 올라왔던 거예요 안 그랬습니까 뭐 티음도 마찬가지 압타도 그렇고 최근에 올라왔던 것들 다 다 네오켄바이오는 내가 볼 때는 그 내용 별로 없는데 올랐더라고 어쨌든 이게 바로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역시 우리가 황맥기가 내용을 알고 첫 점에서 해봤죠 이때는 바이오에게 그 누구도 꺼내지 않았어 온니 좋은 정보가 얘기했어 이제 뭐 6월달 바이오달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물론 바이오가 수백 개 조목이 있잖아요 거기서 올린 것들도 있어 근데 누가 가장 앞서갔냐고요 셀프력에 같이 했을 때 쌈바도 좋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어떤 분은 또 쌈바 분식을 했다는데 좋아한다고 뭐라고 하더만 난 그분도 의견을 조정하지만 제발 그거 가지고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쌈바 80만원 가고 있어요 뭐 또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게 다 고정관념 자격 프레임에 갇힌 매매란 말이에요 주식에서 수익내려면 플렉스베르게 카베레처럼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지않으면 수익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시험 강조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잘났다고 그러는데 저도 눈물 젖은 빵을 모아봤고 여러분들 진짜 저도 500만 2억 만들어봤고 그렇게 해서 나이로부터 쳐서 고수업 쳐서 2억 만들었겠습니까 진짜 다 노아우로 전수해드리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폄하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희 방송을 듣기 싫은 분들 그냥 안 들으면 돼요 뭐 댓글로 뭐 이렇게 잘났다고 자기가 전문가 하던가 저 말씀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저는 뭐 틀리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 수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저거 또 친구되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알테오젯 뭐 오늘 또 역시 괜찮네요 그렇죠 퍼펙트하게 수익 내고 있다 그렇게 한번 보시고 4배 가까이 여러분들 1억까지 쓰면 4억 되는 종목이에요 레더픽트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것도 여기서 잡아가지고 이것도 몇 % 올랐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여러분 다 자기 뭐 취향대로 사는 거지만 아마 이런 수익 내가 1억 가지고 천만 원 가지고 이게 몇 배 났어요 한번 볼까요 다 내용 간다 간다 벡터스어티비 뭐다 제가 시험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거 얼마입니까 매더픽트가 170%네 그 170%면 내가 1억 가지고 2억 7천 됐네 이게 즉습니까 응 그렇게 여러분들 셀트로만 이렇게 수익 났어 물론 나 그분을 존중해요 매니아들도 있고 그런 것들 이렇게 보면 내가 그렇게 이런 계좌식으로 또 부러워할걸 그러면서 뭐 저한테 단타꾼이라고 했었고 어땠때 매더픽트 축하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잡아보셨어 자 황믹게 몇 점 말씀드릴게 삼홍도 다음에 강세행태형 이때는 좀 더 봐야돼 응 강세행태형 어김없이 몇 점이었단 말이에요 이거 한 번만 인줄 아세요 두 번 세 번 공약에서 끝까지 다 먹고 또 먹고 했다는게 바로 이런 우리가 먹고 또 먹는게 바로 이런 전략이란 말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바이오라면 투산솔루스 오늘 또 급등 나왔어 오늘 같은 장에서도 극락장에서도 어제 우리는 매수했단 말이에요 왜 풍차도리페터에 나왔거든 여기서 쌍바닥 나왔거든 그래서 어제 우리가 4만원대 매수했어 그래서 처음에 4만4천원 들었다가 4만5천원 무조건 갑니다 했다가 오늘 창이 너무 앉아서 4만3천원 들었어 절반매드웟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지금 오늘 급락장에서도 이게 찍은가요 4만원에 사서 그러면 이게 찍습니까 황맥께로 잡은게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직장 다니시는 분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오늘 4만5천원까지 갔는데 어제 잡아서 이때 동안 12%인데 4만3천원 50% 이랬어 나머지는 가지고 있어 또 한 번 저점 매수하던 거 제가 2차 목표까지 제시하면 되겠죠 그러면 황맥께로 잡은 몇점이 어떻게 돼요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죠 이게 한 번뿐인지 아십니까 지금 두산소루스는 여기 지금 몇 몇점 보게 되면 몇 번 한 거예요 여섯 번 공략 여섯 번 공략 고점 매도 저점에서 다른 종목도 저점에서 수량을 늘리거나 다른 종목에서 먹고 또 먹고 하면서 여섯 번 공략했어요 100% 퍼펙트하게 수익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 급락장에서 이틀 동안 10% 내외가 적습니까 안전하죠 내용 알겠다 제가 내용 다시 설명 안 드릴게 이렇게 매매하시면 다 수익 난단 말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FST입니다 오늘 또 아주 급등이 일어났죠 FST는 제가 첫 번째 잡은 바와 황맥길 잡은 맥짐이 여기인데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저는 종목을 하루에 두 종목 그래서 만에 세 종목들이에요 만에야 왜냐면 가방 큰데하고 고무자라는 건 아니고 우리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 VIP 회원님들 계좌수익 극대화하려고 그래 그래서 잠깐 놓쳤어 근데 이 내용이 오늘 뭐 FST 올랐지만 FST 10벌 때 너무 못 올랐고 펠리클에서 국내 독보적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음선해서 이 다음날 매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또 한번 매수하겠습니다 위에서 매도 해놓고 저쪽 또 매수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좀 오르기는 올랐지만 황맥길 잡은 건 아니고 내용 보고 가져갑니다 라고 해서 2만 2천원 가져갔어 몇 번에 공략했어 이것도 네 번 공략했어요 그리고 엊그제 최근에 1만 8,200원 아까 말씀드려서 3일 동안 이장해서 22%까지 급등 나왔어 이것은 제가 2만원 간다고 해서 60% 입대를 했어 나머지는 가지고 있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다 수익이 난단 말이죠 이렇게 매매하는 거예요 직장 나이신 분들 잡죠 하고 맨날 삼성전자 아이고 그것도 좋아요 존중하는데 일단 내 계좌수익 빨리빨리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동화기업을 봐요 제가 동화기업은 이때 횡보할 때 이때는 처음에 화면에게 잡긴 잡았는데 이때는 공략 못했지 물론 급등 나오고 여기서는 절대 매수 아래 이만큼 이때 변곡 이러면서 이날 딱 공략했단 말이에요 공략하면서 오히려 11월 변곡 내용은 뭐냐 동화마루 아시죠 MDFS에서 국내 최강자 아주 강한 바닥 마루티 하는 거 그다음에 또 2차 전지에서 삼성 SDI 전액이 만들지 않아요 이게 바로 모멘트면 되는 거에요 이거 한번 차트 보세요 기가 막히죠 그러면 이 오늘 급락장에서도 오늘 또 10% 넘게 올랐고 그러면 이것이 몇 % 올랐어요 우리 잡은 게 동화기업에서 4일 동안 40%까지 올랐어 이게 바로 확립기에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거 보시면서 응 내가 맨날 삼성전자 사 말어 뭐 뭐 얼마 간다 했었고 유튜버도 수만 수십만 구독자 몰르다 그러는데 외국인 매수 의미 여러분들 계좌에 도움이 됩니까 저는 그런 것들 뜬구름 잡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계좌를 위해서 지금 팁을 알려드리는 거에요 자랑거리가 아니고 아시겠죠 오해하지 마세요 왜 그러실까 물론 그러시면 저희 왕팬도 많이 많이 계시지만 그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자꾸 그런 분들이 계셔서 저도 속상해요 말씀드리는 겁니다 멋진 수익 나고 있죠 그 다음에 BH도 조금 시간을 걷지만 결국은 다 이런 것들 저점에서 매수해 놓고 기다리면 다 수익을 줘요 오금절이지 않고 그 잡조 테마조 하는 것보다도 뭐 이렇게 만족할만한 급등 수익은 아니지만 이것도 한번 보셨래요 4월달에 잡았어 리스크가 있을까 이거 여기서 끝날까 어 BH 한번 볼까요 어디 나올 텐데 지금 시간이 됐는데 BH 여기 나올 거예요 BH하고 그때 같이 잡은 게 도구전자거든요 아이고 보자마자 아 넘어가요 하여튼 그때 여기 몇몇 보면 나올 거고 시간이 자꾸 없으니까 도구전자하고 BH 같은 것도 아주 큰 수익을 주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내용을 알고 저점에서 나중에 수확 거두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ITM 반도체 이것도 보십시오 이게 지금 최고의 타피 쪽목 아닌가요 이것을 제가 상장 첫날부터 해서 지금 여러분들 완전히 인생 역전시키는 그 매매를 시켜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아셨죠 오늘 또 저는 우리 VIP 클럽에서는 신입가족도 오셔서 6만 6천원 매수하시라고 그랬어 나와요 그대로 6만 6천원 그래서 매수하시라고 그랬다 6만 8천원까지 갔지 6만 8천원 이게 다 이렇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또 우리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신풍제약은 이거 뭐 지금 좀 뭐 크게 오르지 않았지만 메드프론도 아침부터 4,250원 슬러시 4,600원 앞에가 매수가 뒤에가 뭐 필까 해요 간단히 수익 실현했어 간단히 이거 단타로 그랬어요 단타 그럼 메드프론도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분들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뭐 여러분 저는 보통 그렇게 사람이 주가 올라가면 한없이 올라갈 것 같은 착각에서 매도를 잘 못해서 수익 날 때 수익을 못 챙겨요 저는 추천할 때부터 종맥명 매수가 목표가 비중 한꺼번에 보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셔도 널널라게 매매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제가 잠깐 안내 드릴게 보세요 여기에 뭐 이제 저는 추천 종목 난발하지 않고 하루에 두세 종목 하죠 실적과 성장세 뛰어난 규족주 우량주를 어디서 잡아 첫 점 몇 점 이거 뭐죠 바로 황맥기라는 거라고 500만원 2억을 만들어진 효자 시스템 막강 시스템이 있다고요 그냥 종목 많이 나열하지 않고 매매 편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좌는 늘어나는 거죠 일단 계좌 다 보세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분출을 다투는 자진매매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방이 왜 좋으냐 제가 간다면 간다는 거 이거예요 이게 바벨 전략인데 한 달에서 세 달 동안 100에서 200% 약속 지켜드렸죠 다 나오죠 알테오젠 매드팩터 아이템 반도체 뭐 하나 둘입니까 여러분들 NHN 한국 사이버 결제 하나둘에 일일이 열거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중점으로 하는 게 그때그때 지금 수익 챙기는 게 최고라는 말이에요 당일에서 3일 내에 5 내지 20% 목표 수익 두세 종목 가지고 먹고 또 먹고 아까 우리 VIP 회원님도 매매일지 보셨죠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알토랑 황금 맥점 추적기 이름하여 황맥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먹고 먹고 신나게 또 먹는 게 바로 우리 VIP 회원님도 그래서 왜 직장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좋으시냐면 직장 다니면서 이러시면서 언제 매매를 잘해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시작 전에 어떤 종목을 공략할 때 8시 한 20분쯤 30분쯤 그때에서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비중 한꺼번에 보내드리니까 초보가 되시던 주보가 되시던 사장님이 되시던 직장 다니면서 누구는 아주 반편하게 매매한단 말이에요 제가 제시해 드린 대로 그리고 오늘 같은 흔들릴 때는 직장 회원님에서 오늘 수시로 문제라고 보내면 꽉꽉 잡아드리죠 선장으로써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믿을 수 있는 멘토 아닌가요 그러면 이렇게 매매를 하게 되면 그 결과치가 맨날 매매했지만 떠들지 말고 그럼 실까지는 까봐 오늘 또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우리 vip가정님께서 올려주신 수익률이 있습니다 이게 수익률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최근 거거든요 오늘 같은 수익인증 여러분들 이것은 어디에 보면 6월 12일이죠 480만원 수익 이따가 말씀했지만 저 무료 톡바이오 못 쓰였어요 560만원 수익 아무거나 못 믿으실 거야 460만원 수익 이게 또 올리셨고 그 다음에 350만원 수익 이렇게 100만원 수익 이렇게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점 참 좋습니까 가는 놈만 가고 개인트라도 진짜 개미 무덤을 만드는 그런 장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제가 봐요 아까 셀프 트레이라든가 삼바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예? 얼마나 가지고 계시냐고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수익률이 굉장히 어려요 음선나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품위로 구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말 걱정은 다음 주 또 우리가 멋진 조목으로 공략할 건데요 저와 친구 되는 방법 마지막 한 번 알려 드릴게요 좋은 정보와 친구가 되는 방법은 아주 심플합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 밑에 보면서 뭐가 나오죠? 예 바로 앞서가는 조건방송이 나오면서 좋은 정보 무료 톡방이 있어요 여기서 예? 여러분들 눌러서 제가 이제 무료 예를 들어서 시왕이라든가 또 아침 모닝 브리핑이라든가 물론 유튜브 영상 해드렸지만 그것도 보시고 또 때로는 제가 무료 추천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혼자 매매하시기가 힘들면서 아까 좀 전에 보셨던 그런 계좌 수익을 원하신다라면 예? 제가 대한민국 최고 클럽에서 회원수 1등 오늘도 같은 상황에서 서너 분 가입하셔서 이제 160분에 이르고 있는데 대기업은 한 40분 되고요 그럼 뭐 여러분들 자랑 같아서 말씀 안 드립니다만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래서 혼자 매매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한번 여기 제가 여기 클릭해보면 MTNW 제가 최우수 전문가인데요 여기 나오거든요 예? 여기서 한번 클릭하셔서 회원가입하셔서 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은 어 이제 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니까 휴대폰 여기로 9526345 여기로 적으셨다가 44 4340 6345 이렇게 해서 좋은 정보 가입 요청 VIP 가입 요청 문자 남겨주시면 그 머니투데이 운영자가 여러분께 콜백을 할 겁니다 전화 할 거니까 매매하기 굉장히 힘드시고 그동안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려우실 거예요 한번 저의 리듬을 받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뭐 어떻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팁도 드렸고 사실 우리가 지금 압도적인 수익률도 1등을 그래서 여러분께 그런 것도 말씀드렸지만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꼭 성공 투자하세요 예 아직도 구독과 조회를 안 누르셨다면 또 여러분들 힘들어하시는 뭐 주변 분들 공유도 같이 해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기죽지 마시고 우리 모두 파이팅 합시다 아셨죠 또 다음 주에 멋진 종목으로 모실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